경상도 한 고을 아침부터 수상하게 비가 내리더니 곧 천둥이 치고 굵은 소나기로 바뀌었다. 그때 비쩍 마르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우정한 모습으로 동원을 나서고 있다. 몸은 마르고 볼품이 없지만 찢어진 그 눈매만은 여간 매섭지가 않다.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 것만 같은 눈처리. 이름은 이무기. 5년간 옥살이를 하고 오늘 출소하는 날이다. 온몸이 비에 젖었건만 개의치 않고 한참을 서서 먼 하늘만 바라본다. 그는 옥 안에서 머릿속에 미리 살생부를 새겨넣어 옥살이를 마치면 모두 요절 내겠다고 벼르고 있던 참이다. 이무기의 출생에 대해서는 서랑설레가 많다. 어떤 대갓집 대감의 후초의 자식이라느니 주막의 들병이가 회임을 잘못 계산하여 낳은 자식이라느니 온갖 설이 난무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들병이 조져서 화대에 뺏어가기. 동네 도령들 협박하여 돈 뺏기. 주막에 들른 장돌뱅이들의 보찐 재서 도망치기. 거기다 혼례가 잡힌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월담을 하여 비단에 각종 혼수품을 훔쳐가는 건 다반사다. 게다가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건달들을 앞세워 저작거리에서 가게마다 관리세를 받으니 이에 불만이 가득한 상인들이 몇 번이나 광가에 고발을 해도 워낙 잔인하고 포악하여 포졸들도 혀를 내두르며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니 기세가 등등한 이무기는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히니 그야말로 천상처나 유아덕전이다. 그는 또 요색을 매우 좋아하여 동네 들병이들은 물론이고 분여자들을 희롱하여 재협정을 풀어대니 어둠이 내리면 처자들은 외출을 상가하여 동네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진 이무기가 동네에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오첨지 집에 몰래 월담아여 그 집 딸을 손대고는 돈까지 훔쳤다. 다음날 오첨지 집은 난리가 났다. 돈도 돈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까지 손대고 갔으니 입에 거품을 문 오첨지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내 이누마를 잡기만 해봐라. 갈기갈기 사지를 찢어놓겠다. 오첨지는 동원의 형방을 만나 두둑한 전대를 치워주며 이무기를 잡아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 보소, 형방. 내 소원이요. 당장 이무기 놈을 잡아주소. 형방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사또도 그놈 잡을 낳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워낙 그놈이 신출귀모래가 흔적도 없이 일을 저지르니 확실한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포악한지 우리 포졸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아, 그러게 내가 따로 형방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누마를 요절내지 못하면 화병으로 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누마를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가서 사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형방. 동원으로 돌아온 형방은 사또에게 오첨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 딸내미를 손대고 돈까지 훔쳐갔다 이 말이지? 예, 그 짓 할 놈은 이무기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 뭐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있노? 그것이. 그러며 머리를 긁는 형방. 단서가 없다 이 말이가? 그람은 우에 그놈을 잡아들일 끼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빈 허공만 바라보았다. 옳지, 이래 해보입시다. 포졸 하나를 시키가 그놈을 종일 미행을 시켜보입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단서가 하나는 잡힐기입니다. 응, 알겠고마. 그라믄 당장 포졸 하나를 평복으로 갈아입히가 미행을 시켜보든가. 그라고 그놈이 워낙 눈치가 빠른 놈이니까네. 각별히 조심시키고마. 사실 이무기는 따로 집이 없다. 그날그날 주막 객방 한구석에서 죽으려 잠을 잔다. 평복을 한 포졸이 주막에 들어섰자 마침 이무기가 동네 건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포졸이 슬쩍 옆에 앉아 국밥을 하나 시킨다. 내 국밥 하나 주이소. 그때 이무기가 호기롭게 큰 소리를 치는데. 얘들아, 돈 걱정 말고 오늘 묵고 싶은 대로 묵으라. 그래, 네 큰 당 하나 했나보네. 젠장알, 큰 당은 무슨? 그러며 걸걸 웃는다. 한창 웃고 떠들며 마시던 이무기가 술이 좀 취했는지 주위를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얘들아, 오첨지 딸내미 있제? 알제, 그 구두새 오첨지가 딸내미는 또 각별히 여긴다 하던데. 그러자 이무기가 오른쪽 주먹을 쥐더니 왼손 바닥으로 그 위를 쳐댄다. 아니, 진짜가.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겠나. 어찌나 반항을 하면서 내 어깨를 무릎 삐는 게 아이가.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얼굴을 쳐비니 쭉 뻗더구먼. 옳지, 됐다. 포졸은 옳다구나 하고 국밥을 얼른 먹고는 동원으로 돌아와서 형방에게 들은 대로 보고했다. 헛득, 포졸 있는 대로 다 소집시키라. 그 길로 서둘러서 수십 명의 포졸을 이끌고 주먹으로 갔다. 벌써 술자리가 끝나고 방에 누워 두루롱 두루롱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이무기.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서는 누운 채로 오라를 묶었다. 그제야 눈을 뜬 이무기가 소리쳤다. 너꺼! 와, 이카노! 네 이놈, 시끄럽다. 조용히 오라를 받고 동원으로 가자. 그리하여 자다가 통창 맞은 이무기는 질질 동원으로 끌려갔다. 네 이놈 이무기야. 그제 내놈이 오첨지 딸한테 몹쓸 짓을 하고 돈까지 훔쳐갔다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그런 적 없입니다. 생사람 잡지 마이소. 네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고. 여봐라, 저놈 저고리를 벗겨보거라. 그러자 왼쪽 어깨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다. 네 이놈, 아직도 거짓말을 핥기고. 분명 오첨지 딸한테 물린 자국 아이가.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는 이무기. 잘못했습니다. 여봐라, 형방. 저놈을 당장 곤장 오십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못된 놈 같으니라고. 곤장 오십대면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엉덩이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만신창이가 된 이무기. 그날로부터 옥에서 5년의 형을 마치고 오늘 출소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무기가 출소한다는 말에 모두 죄 지은 것 없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옥에 갇힐 때 입은 얇은 저고리 하나뿐이니 겨울비가 마치 칼로 찌르듯 에이듯이 기부에 스며든다. 몸을 웅크린 채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치더니 그의 곁들어 슬그머니 다가온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눈에 익은 사랑. 놀랍게도 오첨지였다. 여보게 고생 많았대이. 그러며 들고 온 두부를 내민다. 필요없습니다. 분명스럽게 내뱉는 이무기. 이 사람아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내다. 얼른 이거 먹으라. 이무기는 할 수 없이 두물을 우곡우곡 씹어 먹었다. 그래 내랑 잠시 갈 데가 있다. 따라온나. 그러더니 주막으로 가서 술을 시키고 둘이 마주 앉았다. 여보게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부탁이 있어가 왔다. 예, 부탁이라꼬예. 그래.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옥에서 이를 갈며 살생부 제일 머리 위에 올렸던 사람이 부탁이라니. 이무기는 술을 벌컥 들이키며. 무슨 부탁인지 모리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실은 말일세. 내가 분해서 요새 잠을 못 자고 있다 아이가.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분명 자네밖에 없다. 그러더니 허리춤에 메어두었던 두툼한 전대를 내밀었다. 이거 쓰게. 그리고 일만 해결되면 네, 좀 더 생각해 줄게. 오천지의 부탁은 이런 것이다. 가난한 소장농인 박서방에게 고리를 주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 어린 딸 예진이를 강제로 후첩으로 데려온 것이다. 워낙 예쁘고 착하여 동네의 칭찬이 자자한지라 오천지가 욕심내어 나이가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뺏어온 것이다. 그리하여 매일 밤 괴롭히니 예진이는 날이 갈수록 마르고 수척해졌다. 그럼에도 오천지는 제 욕정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다 결국 예진이를 불쌍하게 여기던 모슴과 눈이 맞아 야만 도주를 해버린 것이다. 오천지는 당장 예진이와 모슴을 잡아 여조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굳이 추노꾼을 쓰지 않고 이 무기에게 부탁하는 것은 옥에서 나와 분명히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연해 방지하고자 꾸민 계책이니 꼭 먹고 알먹고 인쇄입니다. 여보게 자네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둘을 발견함은 머슴놈은 그 자리에서 직이 삐고 예진이만 내한테 데리다도 아직 멀리는 도망 못 쳤을 끼다. 도와도. 곰곰이 생각하던 이 무기가. 알았습니다. 그럼 그놈 직이고 예진아를 데려오면 얼마나 더 챙겨주실깁니까? 네. 삼천냥 더 줍구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꼭 부탁한데이. 다음 날 이 무기는 동료 건다를 불러냈다. 야들아. 이러저러하니 그 연놈들 거처를 빨리 알아보거래이. 그러며 엽전 몇십냥씩 손에 쥐어주었다. 그들은 마방에 가서 말을 빌려 두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주막이란 주막은 다 뒤지고 팔도를 도는 박물장사들에게도 두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그러기를 보름이 지났을까. 한 박물장수가 급히 이 무기를 찾았다. 보소. 내가 충청도 한 고래 박물을 팔러 갔는데 말한 인상착의 그 부부를 받심더. 그래. 거기가 어디고. 얼른 가보제이. 이 무기는 우선 오첨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청도로 말을 달렸다. 이틀에 걸쳐 충청도 한 고울에 당도하니 역시 말한 대로 머슴과 예진이가 있는 게 확실하다. 네 이놈. 버뜩 나온나. 이 무기가 소리치자 머슴이 벌벌 떨며 나온다. 예진이녀는 어디에 있노? 그러며 방문을 열어제기자 방 안에 숨어있던 예진이가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 내 인연. 어서 나온나. 이 무기는 단돌을 꺼내 머슴의 목에 댔다. 너 이놈. 오늘 내 손에 죽어져야겠다. 그러며 손을 들어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네 이놈. 이 무기. 걔 멈추라. 하며 누군가가 날아오더니 발로 이 무기의 얼굴을 세차게 걷어차다. 오이코하며 쓰러지자 무릎으로 이 무기의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때 같이 온 두 건달놈이 덤벼들자 역시 가볍게 걷어차고 맺히니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진다. 놀랍게도 갑자기 나타난 그는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이었다. 네 이놈 이무기야. 우찌 이리 못된 짓만 골라하노. 그 순간 이무기가 다시 단도를 쥐고 일어서며 스님을 향해 지르려고 하자. 허공을 날듯이 띄어 이무기 손목을 쳐내고 목을 잡아 비틀었다.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칼로 이무기의 두 손목을 잘라버렸다. 개굴대굴 악을 쓰며 구르는 이무기. 이 스님은 예사 스님이 아니었다. 사실 오참지도 이무기가 저지른 악행의 보금가는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니 늘 곁에서 오참지의 악행을 보다 못한 아내가 머슴과 예진이를 도망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무기를 시켜 예진이의 행방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다니는 절의 주지 스님께 부탁하여 무수라는 스님을 소개받아 이무기 뒤를 미행시킨 것이다. 이무기와 두 건달은 다리야 나 살려라 피를 줄줄 흘리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 뒤 두 손이 잘린 이무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반푼이가 되었다. 그리고 예진이는 돌아와 곧바로 동원에 가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낱낱이 사또에게 아래니 곧 형방과 포졸에게 일러 살인교사로 오참지를 붙잡아 드렸다. 벌로 권장 20대와 5년간의 옥살이를 명하였다. 그 뒤 오참지 마늠은 그 두 사람에게 넉넉히 돈을 주어 먼 곳으로 가서 새로 살림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한다.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한 작은 마을에 손이 귀에 고심하던 한 양반댁에서 외동아들을 채 열두 살도 되기 전에 장가를 보내기로 하였다. 매파를 통해 신부를 찾아보니 때마침 건넌 마을에 사는 김첨지라는 사람의 둘째 딸이 행실이 바르고 심성이 곱다하여 서둘러 홀례를 올리게 되었다. 드디어 홀례를 올리는 날 아직 11살 어린 꼬마 신남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22살 신부를 보며 맞절을 올린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둘은 신부 집에 마련된 작은 신방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다. 왁자지컬하던 손님들도 모두 떠나고 신방에 신랑과 신부만 남자 11살 많은 신부가 따라주는 합주를 마시고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어린 신랑은 호롱불을 껐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어서 신부의 옷걸음을 풀어주어야 할 새 신랑은 돌아앉아 우두커니 창만 바라보고 있다. 보름달빛이 교교의 창을 하얗게 물들인 고요한 삼경에 신부의 침 삼키는 소리만 정막을 깨뜨린다. 한참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두 사람 겨우 신부가 용기를 내서 신랑에게 말하는데 서방님 퍼뜩 원삼과 화관을 벗겨주셔야 하는 기라에 그제야 어린 신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벗기니 신부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린다. 잠시 후 어린 신랑도 사모관대를 벗고 원앙 금침 속으로 몸을 집어넣는다.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역시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뭐하니 천정만 바라보는데 서방님 마이 고단하시지예? 응 억수로 힘들다. 오늘만 넘기시면 힘든 일은 없으실깁니다. 응 신랑은 어머니로부터 첫날밤에 신랑이 해야 될 교육을 받았건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신부도 이제 평생을 해로하기로 한 신랑이긴 하나 나이가 너무 어리니 함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신부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니 와 그라노 아, 아닙니다 서방님 한참 후에 신부는 용기를 내어 신랑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그러자 황급히 손을 떼더니 섹시! 와 그라노! 신부는 순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미 고쟁이까지 다 벗었던 신부는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서방님, 혼례를 올림은 이래 하는 깁니다. 하고 말하니 내는 어무이 젖만 만졌단 말이다. 신부는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다. 신부는 신랑이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 먹고 다시 잠에 들려는데 바로 그때 소곡소곡 창 밖에서 음산한 소리가 나더니 달빛 모금은 창에 칼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어린 새신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래 윗발은 딱딱 부딪혔다. 할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얘기가 생각났다. 첫날 밤에 나이 든 신부의 간부인 중놈이 다락에서 튀어나와 어린 신랑을 칼로 찔러 죽여 뒷간에 빠뜨렸다는 얘기. 신랑은 파랗게 얼굴이 질려서는 시, 시, 신부는 빠빠 빨리 불을 켜소. 신부가 불을 켜자 어린 신랑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한다. 당황한 신부가 왜 그러냐며 안심을 시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울음소리는 커졌다. 갑작스러운 신랑의 울음소리에 신부집은 발칵 뒤집혔다. 장인 장모는 꿀물을 타온다.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온다 부산을 떠는데 갑자기 새 신랑이 달려가더니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 억새를 부른다. 억새야, 버트곤나! 와의 도련님, 아이라 서방님! 행랑 방에서 신부지, 청지기와 함께 자던 억새가 자다 말고 풀려왔다. 오늘 니는 내 칸 같이 자는 기다. 아니라의 서방님, 오늘은 새 마님 칸 주무시야지예. 싫다 칸은 내 극하네. 신부는 어서 나가라며 영문도 모르고 첫날 땅 신방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서방님, 이 칸은 안 됩니데이. 시끄럽다 칸이. 안그러믄 니도 쫓아내끼다. 오늘 내 좀 지켜두고 알길노? 억새는 억장이 무너졌으나 신랑이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니 할 수 없이 신랑 옆에서 뜬금없는 첫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어느덧 동이 드자 새 신랑은 억새가 고삐 잡은 당나귀를 타고 한걸음에 삼십리 밖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집에 도착한 신랑은 부모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일로 바치니 야야, 니가 헛고본고 아이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노 퍼뜩 신부한테 가레이 아버지, 어머니 지가 분명히 할미한테 들었다 아입니꺼 지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갈깁니더 아이고, 이 자식아 그거는 옛날 이바구일 뿐인기라 안 간다 칸이 내는 절대로 안 갈기다 부모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처가로 돌아가게 하려 했지만 입에 거품까지 물며 발버둥치니 보리가 없다. 그 뒤로 새 신랑은 두 번 다시 신부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추나 추동이 열 번이나 바뀌며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어느덧 그때 그 새 신랑은 급제를 해서 벼슬길에 올랐고 새 장가를 가서 아들딸을 두고 옛일은 까마득히 망각의 강에 흘러보내버렸다. 어느 뒤뚜람이 우는 가을밤 친구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푸짐한 술상을 받았다. 송이산족에 잘 익은 청주가 나왔다. 두 사람은 당시를 읊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갔다. 참말로 술 마시 즉이네. 그렇다 아이가 자네랑 내랑 일에 같이 마시니 얼마나 좋노. 그렇게 턱담을 안으며 얼큰하게 쥐기가 올라오니 방문 밖으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날도 휘엉청 달이 밝다 창호가 하얗게 달빛에 물들었다. 그때였다. 신랑이 귀를 쫑긋하더니 당황하기 시작했다. 소곡소곡 20년 전 첫날밤 신방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리고 창호지에 얼음거리는 칼 그림자 그랬다. 156년 전에 신부 집에서 듣고 봤던 바로 그 자객이 틀림없다. 그는 들고 있던 청규잔을 떨어뜨리며 저 소리 저 그림자 하고 벌벌 떨었다. 그러자 친구가 배를 잡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귀가 다 빠진 거 아이가 저 소리는 대나무 이파리 스치는 소리고 저거는 대나무 이파리 그림자다. 그는 얼어붙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맞네 바로 저 소리 저 그림자다. 그때 신방 밖에도 대나무가 있었지.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친구 집을 나와 하인을 앞세워 밤새도록 나귀를 타고 상경력 해야 15년 전 처가에 다다랐다. 그동안 오랜 세월로 인해 집이 낡아버렸지만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신랑은 한발 한발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가서 기억을 되살려 첫날밤 신방 앞으로 갔다. 문앞에 당도하니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한 여인이 앉아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신랑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방에서 긴장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눕고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쉰 후에 대답했다. 보인네요. 그러자 빼꼼히 방문이 열리는데 50은 돼 보이는 한 여인 내가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물었다. 아니 이 밤중에 눕고 신랑도 감짝 놀라고는 물었다. 아니 다 당신은 눕고 여인이 대답했다. 지는 이 집 참모 입니다. 신랑은 조심스럽게 그라모 이 집 둘째 딸은 어디 있는교 그제서야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듯 말했다. 혹시 15년 전에 혼례만 올리고 신부만 냅두고 가신 서방님 아닙니까? 신랑은 그렇다고 대답하자 왜 이제야 왔느냐며 원망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당황한 신랑이 아니 왜 그러노? 서방님 억수로 야속하고 야속합니 데이 아가신 5년 전에 서방님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 발로 저승 가심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뭐라카노 지 발로 저승을 갔다꼬 그게 사실이가 한참 후에 겨우 마음을 진정한 참모가 말했다. 그날 서방님이 내빼듯이 집 나가고로 맨날 눈물로 보내심더 언젠가는 서방님이 돌아올 기라고 굳게 믿고 맨날 밤 천지신명님께 치성드리니 부모님 맴이 어땠겠는교 엎질러진 물이다 할 수 없이 서방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시다 카이 그 충격을 못 견디고 고마 시시로 하더니 하더니 다시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회안에 눈물을 쏟았지만 죽은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법. 한순간에 오해로 인해 벌어진 가슴 아픈 비극. 그는 곧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가족들과도 이별을 고한 채 산으로 올라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오늘도 그는 죽은 그녀를 위해 극락 황생을 빌고 또 빌었다. 조선 성정 때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여색을 좋아하여 제 집에 어린 여종을 담아여 늘 희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 재상 집에는 열일일구여덟 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머리가 좋아 늘 재상 부인이 총애하였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이 여종을 봄하려 하니 어린 여종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샌네는 그만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께서 절이 샌네를 원하시니 금영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엔 대감님의 손에 죽게 될 것이 뻔하오니 샌네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명을 따르면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샌네가 마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오니 제가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오냐 나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느니라 불쌍한 것 얼마나 힘들었을 고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고속하면서 백은과 청동 비녀 귀걸이 등과 옷가지를 싸주며 말했다. 그래 더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이런 일로 죽으려 하느냐 내 너의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이며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거라 그리고 헐헐 너의 뜻대로 살아보려 무나 부인과 몽종은 서로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첫달기 울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내보내주었다. 하지만 재상의 지만에서 갇힌 새처럼 지금껏 지냈기에 막상 문을 나서니 갈 곳이 없다. 많이 미지신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무작정 곧바로 테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강가 나루토가 보였다. 무심히 강가 바위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리기에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 일이 이른 새벽에 처녀 혼자 어딜 가시는 게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무슨 일이 기에 그리 말을 하는 게요? 빠져 죽다니요? 그러자 여정은 고마운 만인과 태감의 일들을 한숨처럼 뱉어 놓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렇다면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소? 첫눈에 그대에게 마음을 뺏긴 듯하오. 사실 나도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총각이오. 그러니 이것도 큰 인연이니 같이 살면 어떻겠소?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소. 보니 남자가 멀쩡하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목숨 그 남자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남자는 여정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다. 남은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라 문서를 찾아 춘호를 해보기로 했다. 춘호란 밖에서 살던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던 일을 말한다. 그거라도 받아오면 그나마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손자는 혼자 길을 떠났다. 먼저 문서에 적혀있는 어떤 동네에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 노비들이오. 오늘 내가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어리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모두 그러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었다. 아니 이제 와서 추노라니 미친놈 아녀 하지만 국법이 있으니 저놈을 처치할 방법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우선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융숭하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늦은 밤 갑자기 문 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결에 놀라 문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았다. 자네가 먼저 들어가서 이칼로 아니야 자네가 먼저 들어가게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손자는 매우 놀라고 겁이 났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창문을 열고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다. 뒤에는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쫓아왔다. 더 이상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마침 울탈이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 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손자를 맹컴 물고 갔다. 그러자 노비들은 손자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다. 이것보게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마침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젠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네. 하지만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올려 등에 실어주는 것이었다. 잠깐 동안 몇 리나 갔는지 몰랐다. 어떤 곳에 다다르자 멈춰 서더니 양반을 내려주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지절하여 내 정신이 아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어떤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에 자기가 누워있었다. 호랑이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먼동이 트고 사람들이 왕래를 시작하더니 우물가에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도망치며 동네 방네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다. 우물가 옆에 큰 집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일제히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나왔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길게 하더니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손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어떻게 호랑이가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그러자 손자가 모든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주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그때 마침 그 집 할미도 궁금해서 나와 주저앉아있는 손자를 보더니 흠칫 놀라고는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다. 아까 잠시 안에서 들어보니 내가 아는 성함이 들리던데요. 혹시 어디 어디 사는 암흑의 대감님 아니십니까? 손자가 크게 놀라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제 조부님의 존암을 아십니까? 그러자 할미가 저걸이 옥깃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해주었다. 제가 어릴 적에 도련님 댁에 종으로 있으면서 어찌어찌한 일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은 모두 마님의 커다란 은덕 때문입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 없어 꼭 한번 찾아뵈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도련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늘의 옥황상제님이 저에게 옛 은혜를 갚게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종이었던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의 상전이시니 모두 예를 갖추어 저를 드리라 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절하게 했다. 진수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편안하게 머물게 했다. 할미의 아들들은 모두 효심이 깊고 건장하고 포탕하며 풍채도 좋았다. 거기다 재산도 많아 그 고우를 호령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일깨떠더리 거림같은 놈을 도련님이라 부르게 하고 악듯이 예를 갖추라 하니 분기가 탱천했다. 아니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어린 놈을 상전으로 모시게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뒷짐 지고 다니며 행세했던 그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다. 손자가 할미에게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그동안 대접 잘해줘서 고맙네.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겠네. 그러자 할미는 도련님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학원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할미는 아들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손자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도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지요. 저놈들이 제 에미의 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어떤 화를 입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샌네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 쇠네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열여섯 살이고 현명하고 얼굴도 절색이 옵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도련님께 드리려 하는데 어떠신지요? 손자는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쇠네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으니 거절치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괴이 허락했다. 다음 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손녀 예진이를 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게 하려고 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정성을 다해 혼수를 마련하도록 해라. 애미가 죽기 전의 소원이다. 아들들은 모두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의하며 물러났다. 그날부터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손자를 들여보냈다. 예쁘게 단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정식 혼인이 이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신방에 들어가 손주 사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다. 도련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고 손녀 예진이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감아 끌 말 한 필, 짐실을 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감아도 빌려 놓아라. 첫째와 둘째는 도련님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도련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내게 알려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의 명을 따라 분주히 모든 것을 다 마련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다. 친구와 옷, 많은 동까지 실었다. 손자는 편안하게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아들 편에 붙였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도련님의 안부를 물어왔는데 그것은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랜 옛적에 광주 북쪽 고을에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음을 쉽게 걸을 수 없는, 말하자면 당달봉사에다. 반신 불수인 늙은 어머니와 궁중의 내위원인 장남, 그리고 매우 효성이 지극한 차남, 이렇게 새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너무 고생을 많이 겪은 탓에 늙음하게 들어 갑자기 몸이 망가져 허리가 휘고 눈까지 멀게 되었다. 하지만 장남은 집안을 이끌어갈 대들보로 여겨 없는 살림이지만 공부를 많이 시켜 나라에서 치르는 녹시에 합격하여 왕의 약을 짓는 내위원이 되었고 차남은 장남에게 지중하다 보니 별로 공부를 못 시켰으나 불평 한 마리 없었고 효성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하루는 식구들이 조반을 마치고 나서 그 어머니가 20리 넘게 떨어진 마을에서 성대한 구판이 벌어지니까 오늘은 그곳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은 궁중 내의 원이를 보아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며 꽁무니를 빼자 작은 아들이 선뜻 나서면서 어무이가 가고 싶다 하는 뒤는 싸게 싸게 메시고 가야지 하며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한 오리를 지나자 등에 업힌 늙은 어머니가 염치도 없이 닭고기가 먹고 싶으니 닭을 구해다 삶아 다나고 하는 것이다. 아가 급하게 닭괴기가 묶고 잡다. 우짜쓰까잉 잉? 닭괴기라거라? 시방 푹 삶은 백숙이 묶고 잡픈디 효자인 차남은 난감해졌다. 어디서 갑자기 닭을 구해 백숙을 해드린단 말인가? 어무이 알것슈? 지가 어떻게든 닭을 구해볼팀께 쫓게만 기다리쇼.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가는 내내 어머니가 드실 닭 생각만 하고 걸었다. 이때 지나는 길목에 어느 마을 어귀에 다다르는 순간 여덟 마리의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이들 일행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중 머리가 재빠진 볼품없는 닭 한 마리가 갑자기 두 사람 앞에서 피 쓰러지면서 죽는 것이다. 닭을 어떻게 구할까 고심하던 차남은 닭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사후를 도모하기로 했다. 어쨌든 우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속으로 폐재를 불렀다. 차남은 어머니를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시도록 해놓은 다음 얼른 그 닭을 주둬들고 인근에 남의 집으로 들어가 칼과 냄비를 빌려가지고 나와서 산밑에서 불을 지펴 푹 삶아 어머니께 드렸다. 워메 백숙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것이 겁나게 만나불어야. 그니까요 어머니 많이 잡수더라고요. 오이야 너도 어서 묶으라. 예. 두 사람은 닭고기를 맛있게 들고 난 후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한 오리쯤 지나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목이 마르니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물이 있는 마을까지 가자면 아직 많은 거리를 가야 하고 날씨마저 무더워서 오랫동안 참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하는 수 없이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나무 그늘 밑에 내려놓고 사방으로 물을 찾아 나섰는데 한참을 헤맨 후에 산중톡 움푹한 곳에서 사람의 시신을 파먹고 산다는 벌레의 일종인 미령 세 마리가 떠있는 인대골 안에 담긴 물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또 인대골이란 사람의 해골을 말한다. 깨끗한 물이 없으니 이것이라도 갖다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들은 해골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 어머니께 드리니 왔다. 어디서 요러코롬 물을 잘 구해왔는가 하며 펄컥펄컥 시원하게 마시기 시작한다. 물이 참 맛나다. 그리하여 다시 어머니를 얻고 한참을 걷고 있는데 다급하게 아들을 세우더니 아야 내 몸이 요상타. 몸에 열이 나고 눈도 쬐깎이 환해지는 것이 이것이 무신 조화단이야. 아들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조심해 내려드리니 이게 웬일인가. 허리가 반으로 굽어 반심불수였던 어머니가 허리를 곧게 피고 이어서 감겨있던 눈꺼풀이 벌어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이거 원 시상에 무슨 조화단이야. 그러며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다 니 효성이 지극해서 이런갑다. 그렇게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몹시 칭찬했다. 이들 모자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잔치하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접고 이왕에 힘들게 나선 길이니 구경이나 마음껏 해보고 돌아가자 하여 늦음 앞까지 굿잔치를 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큰아들이 어머니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데 멀쩡하게 걸어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놀라며 물으니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차이차하여서 저차저차 되었노라고 소상히 얘기를 해주었다. 모친의 이야기를 다 들은 큰아들은 여덟 마리 뛰댕기는 닭 중에서 갑자기 자빠진 놈은 대깔이 털이 싹 빠진 것이 아마도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데기를 묶고 큰 뱀딱인 것 같고 미룡 세 마리가 뜬 해골바가지 안에 물은 천년 묵은 산삼을 묵은 산짐승이 오줌을 싸놓은 영엄원 물인 것 같구만이라. 나며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약이니 동생의 효성이 원체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눈에 비쳐 나타난 것이 아니었겠냐고 불의하였다. 건강을 다시 찾게 된 어머니는 두 아들들로부터 더욱 극진한 효도를 받으면서 오래도록 장소를 누렸고 차남의 효도가 원님 귀에까지 들어가 효자상을 받게 되었다. 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디 상은 너무 과오구먼요. 둘째 아들이 이리 겸손하게 말씀을 올리니 원님이 아들을 향해 효재인 집원하며 자영량이 친 부대 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치하였다. 즉 이 말은 효도의 공경은 인의 근본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 즉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의미이다. 이 일로 인해 형제들도 이전보다는 더욱더 끙끙한 우회로 행복을 누리며 의좋게 살았다고 한다. 경상도 북촌이라는 마을에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눈먼 봉사어머니와 착하디 착한 아내가 있었다. 그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젊어서부터 외아들 양육을 위해 온갖 구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원체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판매기, 배짜기, 옷짓기, 장담가죽기, 잔치 음식 만들기 등 가전 풍파리를 다하여 겨우 연명해 나간 것이다. 젊어서 어찌나 뼛꼬리 빠지게 힘든 일을 하였던지 나이 50줄에 접어들자 시름시름 아파오더니 눈이 멀어버렸다. 먹는 것은 부실하지 날마다 하는 일은 고대다 보니 요새 말로 하자면 일정의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한 아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친을 등에 들쳐었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전혀 교엄이 없다. 그 집에서는 당장에 밥을 끓여 먹기도 힘들게 되자 주위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서둘러 외아들 최소방의 혼인을 치르게 되었는데 평소 어머니의 신덕이 좋아서였는지 이웃마을에 사는 마음씨 좋고 조성이 지극한 처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며느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씌어 시어머니께 봉양하고 수시로 팔다리를 주물러서 몸이 편하도록 보살피는 더 말할 수 없는 교부였던 것이다. 새로 장가를 든 최서방은 몇 달간의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한 번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워 남부럽지 않게 살아버리라는 각오로 멀리 행상을 떠나게 되었다. 여보게 마누라 내가 퍼뜩 돈을 벌어올 테이까 오무일을 잘 부탁하는 기라. 걱정마 이소 지가 최선을 다해가 모시고 있을 기라예. 고맙데이 극해선 내가 자네 호강시켜줄라고 돈을 버는 것인 기라. 몸 단디 챙기시소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의 눈을 떠들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였고 마침 어떤 사람으로부터 몰어버린 눈을 뜨게 하는 데는 토룡이 용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눈을 뜨게 하는 데는 가을비를 맞은 토룡이 최고라 카던데 그날부터 며느리는 자기 집 마당에 흙을 뒤져서 지렁이를 잡아 지렁이 탕을 끓여들였다. 자기 집 마당에 지렁이를 모두 잡고 난 후에 며느리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이웃집을 순회하면서 지렁이를 잡아날랐고 그러면서 지렁이는 두엄자리 부근에 기름진 땅에 많이 산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아냈다. 그래, 이거다. 어머니, 좀야만 기다리이소. 이렇게 수개월간 며느리는 정성을 다하여 토룡탕을 끓여드리니 시어머니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서 맨날 뭐가 이렇게 맛이 있느냐며 기뻐했다. 드디어 석 달간의 긴 행상을 마친 아들이 어느 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서 문안을 올리려고 방 안에 들어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어머니가 상의의 뚝배기에서 무엇을 만나게 드시고 계시니 아들이 궁금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다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지렁이 끓인 국을 맛있게 드시는 것이 아닌가. 아들은 깜짝 놀라. 어머니 원 세상에 무슨 지렁이를 드이소. 하고 큰소리로 말하니 느닷없는 아들의 고함에 왈칵 피위가 상한 어머니는 뭐라고 내가 짐 지렁이를 묶고 있다꼬. 다시 대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분명히 지렁이라이 확실하다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더니 그 말이 참마리가 어디 함 보자 하며 잠시 눈먼 사실도 잊은 채 감겨진 눈꺼풀에 억지로 힘을 주자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내 눈이 보인다 내 눈이 다시 보인대이 어머니가 큰소리로 외치니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던 며느리가 들고 있던 물항아리를 손에서 떨어뜨리고는 방으로 달려들어오더니 어무이 눈을 뜨셨다 꼬예 참마린교 오야 보거라 이래 눈을 떴째 시어머니도 믿기지 않는 듯 두 손으로 눈을 덮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 소리내어 기쁨에 눈물을 쏟아내었다 어무이 고맙심도 진심으로 고맙심도 최서방은 처음에는 오해하여 어머니에게 지렁이를 드시게 했던 아내를 족치려 했으나 곧 아내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아내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 자네가 어무이한테 몹쓸짓을 할 사람이야 이제 그제서야 아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는 어무이 어무이한테 지렁이로 끓인 탕이라는 것을 미리 이바구함은 안 드실기 뻔했고 더욱이 약은 청기누설이 안 돼야 약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무이한테 이바구 안 한 것이니까 너무 노여워 맛이 이소오 아이고 아이고 와몰이건노 우리 장한 효부 매느리 손 한 번 잡아보제이 두 고부는 손을 잡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곁에 곁에 있던 최서방도 울먹거리더니 곧 밖으로 가진 효도를 받으며 백색까지 장수를 누렸다고 한다 상사사 동물 중에 뱀이란 이야기만 하여도 징글징글하여 누구나 듣기를 재미스럽지 못하게 여긴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의 뱀이 아니여 괴담 중에도 괴담인 상사뱀의 이야기이다 상사뱀이란 옛부터 누구나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일은 그만두고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오늘에 있어도 신문지상에 가끔 상사뱀 이야기가 나는 것을 보면 필경은 과학으로 해석하지 못할 그 무슨 불가사의 일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소위 도청 도설의 근거 없는 황당한 말이 아니여 2조초의 문장으로 유명한 성년시의 저술한 용제 청화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실은 비록 허탄한 듯하나 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실제 인물이 신이 당한 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다는 것인즉 이것이 보통 전설보다는 비교적 확실성이 있는 사실담 이라 할 수 있다 때 때는 2조 3조 시대 제3중 홍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아직 벼슬도 못하고 미천하게 지내던 때의 이야기다 어떤 것을 여행하다가 소낙비를 만나 비를 피하여 한 폭리 안으로 들어가니 산 밑에 작은 암자가 있음을 반갑게 여겨 그곳을 찾아간 즉 그 암자는 인적이 아주 고요하고 다만 17,8세쯤 된 젊은 여승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천하의 절색이었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물어 말하되 이와 같은 산중에 어찌하여 젊은 여승만이 혼자 있소 한 즉 그 여승은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어떤 양가집 딸로서 불행이 과부가 되어 이 암자에서 승이 되어 동무여승 세 사람과 같이 있는 중인데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여 동무여승 두 사람은 촌으로 동량을 하러 가고 자기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두 청춘 남녀의 사이에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여 바로 그날 밤에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다 그 이튿날이 되어 홍씨가 떠나게 되며 그는 그 여성에게 약속하기를 모년모월에 반드시 너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두겠다 하니 그 여성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밤낮으로 날짜를 꼽아가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변하기 쉬운 것은 남자의 마음이라 그 당시 그 여자에게 굳은 약속을 하였지만 자연 날이 지나고 보니 어찌 그대로 실행할 수 있으리요 태연 무심하고 그 약속한 날짜에 가지를 않았다 그러나 여성은 날마다 홍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지 않으므로 생각다 못해 나중에는 상사병이 들어서 망고의 원안을 품고 애달픈 청춘의 몸으로 가련하게 죽고 말았다 홍씨는 그 여성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뒤 남방절도사가 되어 임지에 가서 있었는데 하루는 잠을 자려니까 변안간 도마뱀 같은 작은 뱀이 요 속으로 들어오므로 통인에게 명하여 밖으로 내다버리게 하였더니 통인이 잘못하여 그만 죽여버렸다 그 이튿날 그보다 큰 뱀이 또 들어옴으로 통인이 역시 잡아 죽였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난데없는 뱀들이 잇따라 자꾸 들어와서 잡아 죽여도 또 있고 자꾸 죽여도 또 있으므로 홍씨는 그제야 그것이 전날 관계한 여승의 저주인 줄 깨달았다 그는 더욱 무서워하여 좌우에다 무사를 위시하여 땅꾼을 두고 뱀이 들어오는 족족 모두 잡아죽이니 그 뱀은 죽을수록 더 생기고 날마다 커서 처음엔 손가락같이 가늘던 뱀이 나중에는 기둥과 같이 커져서 아무리 칼과 창으로 막아도 틈을 틈을 타서 자꾸 가까이 들어왔다 홍씨는 다시 뜰에다 큰 화룩불을 놓고 뱀이 오는 족족 모두 태워 죽여도 자꾸 오는지라 하루는 자기 속옷을 벗어서 던지니 그 뱀은 슬며시 들어감으로 그는 그것을 복 속에다 넣어두고 밤이면 침실로 끌어들이고 낮이면 벽장 속에다 넣어두며 지방으로 출장 갈 때에는 그것을 독에다 넣고 하인에게 짊어지고 따라다니게 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날이 갈수록 정신이 점점 송호되고 얼굴이 자꾸 말라 얼마 안 가서 필경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실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충청도 임천에서 생긴 일이다 충청남도 임천 땅에는 성주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고 그 산에는 또 보광사라는 옛절이 있으니 수석이 기류하고 경계가 절승하여 충남의 명승지로 이름이 났었다 사실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물론이요 공부하는 승묘도 보안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백년전에 그 절에는 어떤 도승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승은 공부도 상당하거니와 재산도 많아서 수령 방백과도 친밀한 관계가 많았다 그러한 세력을 믿고 중의 자유가 조금도 없는 그 시대이 것만 마음대로 먹고 계집질도 하였다 하루는 천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양갓집 처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심이 불같이 나서 백방으로 손을 써서 자기의 초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력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의 이목이 무서웠으므로 낮에는 못 가다가 밤에만 꼭 가곤 하였다 몇 달을 지나니 비록 승속은 다를지라도 소위 연애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피차의 정이 깊이 들어서 1년 동안을 하루같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지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중은 우연히 병이 들어 신음하다가 이 세상을 영원히 이별하고 정계로 돌아갔었다 그리한 후 그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던 중이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시체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였다 그렇게 여러 날을 밤낮으로 지내고 있던 중 벼랑간 그 중의 죽은 시체가 움틀하더니 커다란 뱀이 되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 도망하려고 하니까 그 뱀은 다정스럽게 그 여자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역시 그 뱀을 사랑하기를 중과 같이 하여 밥도 주고 물도 주며 낮이면 항아리 속에다 넣어두고 밤이면 이물 속에다 놓고 같이 잤었다 그 뱀은 대가리를 항상 그 여자의 가슴에다 대고 있고 꽁지는 허리에 칭칭 감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루 이틀 지내니 그 소문이 차차 전파되어 그 고을 군수까지 알게 되었다 그때 그 고을의 군수는 바로 용제 총알을 지은 성현씨의 장인대던 안모라 하는데 본래 그 중과 친한 사람이었다 그러하다는 말을 듣고 복도 이상이 여기고 더 요괴한 일이라 생각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뱀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었다 군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그 뱀담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왔다 군수는 소리를 질러 우지져 말하되 도숭으로 일개 여자에게 반하여 뱀이 되는 것이 어찌 도숭에게 당한 일이냐 고하니 그 뱀은 대단히 무서워하는 듯이 머리를 숙이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군수는 이에 관석으로 하여금 슬며시 조그만 항을 만들게 하고 그 여자를 시켜서 말하되 사토께서 대사를 위하여 새함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속으로 들어가서 편히 있으라 하고 치마자락을 뜯어서 함 속에 까르니 그 뱀은 스스로 함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군수는 즉시 힘이 센 관석을 불러 그 함 뚜껑을 닫고 모수로 꽝꽝 치니 함 속에 있는 뱀이 한참 동안 껑충 껑충 뛰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군수는 다시 명정을 만들어 그 중에 이름을 쓰고 그 중에 있던 보광사의 승력 수십여 인으로 하여금 북과 꽹새를 치며 염불을 하며 귀를 따르게 하고 강물 속에다 던져버렸다 그 뒤에 그 여자도 또한 아무런 병 없이 잘 살다가 늙어 죽었다고 한다 교토 상불 꽤 있는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 교활할 교 토끼 토 석 삼 굴 굴 옛날 중국에는 춘추시대 전국시대라고 해서 많은 나라로 갈라져 서로 싸움을 일삼던 어지러운 시대가 있었다 그 전국시대 말기에 제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정승이 있었다 맹상군은 인재를 좋아해서 많은 식객을 집에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거니워 그 식객들의 도움으로 정치 외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맹상군에게는 일화가 참으로 많다 이 교토 삼굴의 이야기도 맹상군에 얽힌 이야기이다 맹상군의 집에 식객들 중에 풍원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맹상군은 풍원이라는 남자를 불러서 말했다 여보게 나의 영지인 설에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구워주었던 돈을 좀 받아다 주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풍원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고는 맹상군이 주는 빈 문서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맹상군의 영지인 설에 도착한 풍원은 맹상군에게 빚을 진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어디 빈 문서를 이리 주워보십시오 풍원이 맹상군에게서 받아온 빈 문서와 대조해보니 모두 맞았다 흥 모두 맞는군 모두들 그래서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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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푼도 받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맹상군은 떫은 얼굴을 했지만 풍원은 시치미를 뚝대고 말했다 부어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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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빈 문서를 태워버리고 저는 대신 정승님을 위해 은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 맹상군은 제나라 민왕의 역정을 사 그만 제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맹상군은 어깨를 누러뜨리고 기운 없이 영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상 자리에서 쫓겨난 맹상군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맹상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맹상군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우리 어지신 맹상군님께서 정승이 되지 않으시면 누가 정승을 하겠습니까?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임금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풍원이 맹상군을 위해 준비해 놓은 첫 번째 굴이다. 다음에 풍원은 맹상군을 위해 두 번째 굴을 준비하기 위해 위나라로 가서 해왕에게 말했다. 지금이 맹상군을 불러들이실 좋은 기회입니다. 맹상군이 위나라의 정승이 된다면 위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맹상군의 명성을 들어오던 위나라의 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풍원에게 상을 내렸다. 그리고 사자에게 황금천근과 마차 백량을 주어 맹상군에게 전하도록 한 다음 정중이 위나라의 재상으로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맹상군은 정중이 거절을 했다. 사실은 이것도 풍원의 지혜로 위나라 쪽의 움직임이 제나라 민왕의 귀에 들어갈 것을 계산하여 취한 행동이었다. 한편 위나라에서 맹상군을 재상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나라 민왕은 만약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사자를 맹상군에게로 보내 자신의 처사를 사과하고 다시 맹상군을 재상으로 불러들였다. 이것이 풍원이 맹상군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굴이었다. 세 번째 굴로서 풍원은 제나라 왕실의 종묘를 맹상군의 영지인 설에 세우도록 했다. 왕실의 종묘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맹상군이 미워지더라도 민왕은 맹상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미리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놓는 것이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도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비가 될 것이다. 자기에게만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공공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감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